오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사랑의과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가 아내에게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다 사원은 사장에게서 인정을 받는다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교인은 목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군인은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 상태는 천태만상이라고 했죠 사람 보기에 신앙이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환란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준 대사로니카 교인들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있죠 하루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를 갔는데 자기하고 동행하던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덮인 히말라야 산길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워낙 호독한 추위였기에 자기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황인지라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친구는 그 쓰러져 있는 노인을 놔두고 가자고 고집을 했습니다 친구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친구는 먼저 떠나고 썬다싱은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자기 등에 업고 투벅 투벅 산을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게 그 노인네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자고 한 친구가 호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그 노인을 업고 가라라고 땀을 얼마나 뻘뻘 흘렸는지 그 노인의 인체에서 나오는 열하고 자기가 그걸 업고 가는데 자기 몸에서 나는 땀하고 합쳐가지고 무사히 그 추운 호독한 겨울 산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의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의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의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썬다싱 죽어가는 사람을 얻고 갔을 때에 자기도 살았고 그 사람도 살았지만은 힘들다고 두고 가자고 한 자기 친구는 가다가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나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한테도 인정받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의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나라가 어수선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사오니 또 저희들이 마음 놓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봉사 생활을 할 수 있사오니 다시 한번 1년을 되다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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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